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는 좋은 노래다, 이랬어요. 근데 사실 저희가 이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, 이모, 부모... 야,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. 진짜 그렇게 안 늙었어? 그래서 제가 안 늙었어요, 이랬어요. 그리고 이 곡을 저희가 되게 좋아해요. 그리고 큰 형님은... 큰 형님 잘 아는 거예요, 어린이 형 빼신 거예요. 아니죠? 동작자? 형? 형? 아, 형? 우리 형? 이 형은 아니고 그걸 안 치세요. 저희 안 치고, 저희가 도와주면 안 좋겠어요. 어쨌든, 그래요. 이 노래는 진짜 저희한테 말하는 가사가 돼서 결국 되게 좋아해서 한번 해봤어요. 이제 남은 두 곡은 저희 노래입니다. 리플렉스 노래예요. 진짜 신나는 게 지금... 형, 아시잖아요. 꽃은 갈거예요.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덜 이 노래는 계속 안 questão, 이 노래는 쇼같이 castle. 이 노래는 어떻게 감사드리고 싶은데... 감사합니다.